뿅! 요즘에 치매보험, 재가급여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하지만 2020년 전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해지하셔야 돼요. 정리!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매보험, 재가급여하면 저 보험왕인데요. 많은 분들이 재가급여, 치매보험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로 인해서 진단비 혹은 생활자금이 나오는 건데요. 흔하게 우리가 시리아 척도 1점, 경증이죠. 2점, 중등도, 3점, 중증, 물론 4, 5점, 말기 치매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치매보험이에요. 2020년 전에는 치매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치매보험의 장점이라고 하면 치매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야 진단비가 나오지만 예전의 상품들은 시리아 1점, 경증으로 인해서 생활자금이나 진단비가 정말 극소수, 조금밖에 보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보장받기 힘든 중증도나 아니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아야 아무래도 생활자금이나 진단비가 나오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증이 걸려야 중증도 아니면 중증으로 인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예전에 2020년 전에 모든 치매보험은 생활자금, 말 그대로 2020년 전에는 중증 치매로 인해하지만 진단비나 생활자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은요. 10년, 15년 전에 치매 진단비, 치매보험이 판매가 되었지만 요즘에 점차 고령화 사회, 저주산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내용도 형편없고요. 보장 한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치매로 인해서 진단비가 나오긴 하지만 보장받기 매우 힘든다는 걸 많은 우리 구독자, 고객분들이 알고 있어서 요즘에는 치매보험은 거의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보장받기도 힘들고 보험료도 일단은 비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치매 진단을 받고 90일 동안 호전되지 않아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1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있다 보니까 1년 이후부터 보장을 받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험회사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요즘에는 치매보험보다 치매도 포함이 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있을제, 집값,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재가급여의 큰 장점은 뭐냐면요. 고지사항이 심플해요. 고지사항은 머리 쪽만 보기 때문에 뭐 3개월 이내, 5년 이내, 또한 5년 이내 얼핏 보면 3, 5, 5 간편보험 같죠. 머리 쪽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장애, 공황장애, 아니면 치매, 알차이머, 파켓스 혹은 내열관 진단만 안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든, 아니면 무릎, 관절 수술이든 여러가지 뼈바디, 정유외과 쪽으로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고지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65세, 전에는 노인성 이란 21가지 진단을 받아야 장교양 등급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남년노소, 누구나 건강보험공단에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뼈마디, 정유외과 쪽으로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장교양 등급 신청하면 거의 4등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재가급여 가입할 때는 고지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고 또한 장교양 등급 신청할 때는 정유외과 쪽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4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월 생활자금 50만원 많게는 90만원까지 10년 확정, 혹은 상품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엘사증명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매월 생활자금 7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재가급여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축식으로 나중에 20년 후에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감액, 정리를 하던가 아싸리 그냥 큰 맘 먹고 해지, 정리한 다음에 재가급여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생활자금이 90세까지 50만원, 70만원, 나이마다 상이할 수가 있겠지만 70만원까지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또 그 이후에는 재가급여가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을 가입한 이후에 20년 이후에 정리를 하셔도 거의 납입한 보험료 이상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특히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항은 2020년 전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장받기도 흔들고 보험료도 비싸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재가급여 보험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더 보장한도가 낮다 그러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치아보험처럼 2개든, 3개든, 4개든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교양 등급은 일단은 국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교양 등급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저 보험항은 장교양 심사평가단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특히 저한테 계약하신 분들 작년에 재가급여 보험 가입하고 한 달 만에 거의 장교양 등급, 4등급을 받아서 매월 생활자금 50만원, 70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항 장교양 등급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구나 기존에 디스크 진단, 수술 받으신 분들이 많이 4등급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가급여 보험 저 보험항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입을 시켜드렸거든요. 저 보험항이 상품이 안 좋았으면 가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가입했다는 건 그만큼 모럴 해저드 아니면 보험 받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성비 대비 그래서 저 보험항이 적극 재가급여를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엘사생명은 3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추천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 다음에 저 보험항처럼 보험금 청구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 보험항이 적극 강추합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항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항의 한 주평은요. 몸이 아프시고 노후 대비 안 하신 분들은 재가급여 네 글자가 정답이다. 정답이에요. 재가급여 엘사생명zone 접시 정답 Cr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